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 계좌 모집이 시작됐습니다.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.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 가입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이뤄집니다.